랩을 봐주기 위해서 저희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. 쇼미 더 머니 앤 아웃? 우원조시입니다. 안 믿기잖아. 우와! 다 먹겠습니다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사실 안 믿겼어요. 오신 건 너무 좋은데 너무 떨렸어요. 왜 오늘 가사가 다 안 까먹었고 대박이에요. 정말 많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더욱 긴장되었습니다. 가사가 너무 떨렸어요. 어떻게 떨리지? 나도 떨릴 것 같아. 저도 떨려요. 너무 떨리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처음 해보는 거고 하잖아요. 편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. 더욱 더 긴장되고 랩을 잊어버렸어요. 정말 불안해요. 우리의 노래는 이것은 영국에 맞춰서 그래서 완전히 모르겠는데 만탕도 해볼래? 아휴... 뭔가 무섭게 아쉬워둬서... 그러니까... 이 순간 내가 필요 날 때 이 순간 내가 필요 날 때 지금까지 무대 들고 나도 같이 보지 마 꿈을 꾸게 해준 문제 위 시간 먼지 쌓이 뜸이 없던 연습실 위 그리고 여섯 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함이 온 거 비자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노래가 점점 가면서 눈 맞추고 웃을 때가 저는 제일 듣기 좋았거든요 We are, we are, we are 잘 해야겠다 라는 표정이 보일 때는 솔직히 너무 경직되어 있고 어려워 보였는데 눈 보면서 웃으면서 화할 때는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환이... 조금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무대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리듬감이 좋은 걸 알아요 심지어 잘 하세요 심지어 잘 하세요 심지어 잘 하시는데 자신감 때문에 그게 다 안 나오는 거 같아서 그냥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.